지방선거를 앞두고 농업계에서 농정 공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농정에서 벗어나 지역에 맞는 지역 농정이 마련돼야 한다는 겁니다. 보도에 김건혁 기자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농업 공약을 가장 먼저 내놓은 곳은 정의당입니다. 65세 이하 농민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지역형 농민 기본소득제와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등을 제시했습니다. 농민이 농업부 주인으로 존중받고 땀 흘린 대가를 받고 안전한 먹거리들을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헌법 개정과 정상회담 등의 굵직한 현안에 밀려 농정과 가장 관련 있는 지방선거에서조차 농업에 대한 주목도가 떨어져 있다는 게 농업계의 시각입니다.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농업계는 자치농정을 핵심 과제로 정하고 다양한 요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먼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농업계 출신 후보자의 비례공천 의무와 국가와 지역의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등 10대 농정 공약을 채택하고 정치권에 공약화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국회도 안 하고 있고 정부는 장관도 없고 이런 찬적한 문제들을 어떻게 푸느냐 그건 걱정이 큰 거죠. 농민단체와 소비자,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민행복농정연대도 먹거리 기본권 보장, 분권, 자치농정 등 4대 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12개 정책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지방선거에 맞춰 지방농정으로 또 자치농정으로 전환을 요구하는 농업계의 바람에 이제 정치권과 후보들이 답을 내놓을 차례입니다. MBC 뉴스 김건협입니다. MBC 뉴스 김건혁입니다.